산에서 마시는 약수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요? 백운봉 산행의 중간지점인 백년약스토에 도착했습니다. 백운봉사에서는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맛은 어떤지 볼까요? 네, 꿀맛일 겁니다. 먼저 드십시오. 제가 죄송하지만 먼저 먹겠습니다. 아!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네, 시원하고 꿀맛이네요. 맛있네요, 진짜. 예상했던 대로. 힘들게 올라와서 마시는 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약수입니다, 약수. 오! 온몸에 시원하게 전기를 흐르는데요? 하... 이 맛에 올라오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약수 같아요. 졸졸졸 흐르는 샘물에 급했던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백년은 장수할 것 같은 시원한 물맛도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오, 또 불길이 나오네요? 네, 저겁니다. 오늘 목적지가. 오, 저기가 백운봉이에요? 네, 백운봉입니다. 여기는 나무의 가래 잘 안 보이니까 저기 헬기장 가서 한번 보시죠. 그럼 저기 다 제대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수터를 지난 지 약 5분. 백운봉과 헬기장으로 나뉘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백운봉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라가도 무방하지만 약 50m 거리에 있는 헬기장을 지나가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이쁩니다. 멋지고. 백운봉, 두리봉, 백년 약수로 가는 길목인 헬기장은 백운봉을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 지점입니다. 뾰족한 봉우리 위에 서면 어떤 조망이 펼쳐질까. 벌써부터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저쪽이 저희 목적지인 거죠? 네, 저희가 밀문봉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정말 힘든데 올라와서 저런 거 보면 다 잊어먹어요. 맞아요. 그 맛에 산에 오고 또 내려가면서 힘들어서 다시는 안 오지 하면서도 또 잊어먹고 또 오는 데가 아마 그게 산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모든 산악인들이 다 그런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이 좋아서 오고 다시 가보시죠. 네. 헬기장에서 내려오면 다시 코스는 하나가 되고 당장이라도 도착할 것만 같은데 아직 백운봉까지는 약 1km가 남았습니다. 아, 예쁘네요. 이런 곳이 숨어 있었네요. 오, 색깔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이쁩니다. 와, 지금 한창 딱 이쁠 때라서 어떻게 이런 곳이 숨어 있었죠? 아, 여기. 염분홍 진달래 군락이 맞이하는 능선길. 예상 못한 깜짝 선물 등장에 산행의 엔돌핀이 솟아오릅니다.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어휴. 저희 좀 보세요. 정말 좋은데요. 어, 전망이요? 예, 전망이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안 볼래요. 위에 올라가서 볼래요. 아, 그래도 돌아보세요. 또 보고 또 오시면 되죠 뭐. 어, 그런가요? 네. 오, 여기 남한강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양평 시내와 남한강, 추읍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지나온 능선길과 해기장까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 저거는 봉우리 그림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름 그림자예요 구름이 싹 움직이면서 그림자도 쭉 따라 움직일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오! 진짜! 이 구름 따라 움직여요, 그림자가 그 백원봉도 구름이 머무는 봉이라고 해서 백원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백원봉이군요 기분만큼은 이미 정상에 도착이라도 한 듯합니다 이제 정상은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 정말 마지막입니다. 기운내세요 몇 미터만 가면 돼요? 50미터요 50미터요? 아까도 50미터 아니었어요 아까 50미터는 빨리 가자고 힘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로 50미터 남았어요, 이제 온몸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진짜 힘들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정말 마지막이네요 저기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네, 20걸음만 올라가면 됩니다 수고하셨네요 저기 보이네요, 정상석이 우와! 정상이다! 정상이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드디어 백원봉에 도착! 큼직한 백원봉 정상석이 반겨주니 언제 힘들게 올라왔냐는 듯이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만 가득 넘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 저기 전망대 가서 볼까요? 아, 예. 저기 전망대가 있네요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짜 뷰 포인트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진짜 멋있고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숨가고 있어요 높은 고도만큼 시원한 조망을 자랑하는 백원봉 백원봉에 오르면 양평 시내는 물론이요 용문산의 정상인 가섭봉과 유명산이 보이는데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맥을 보고 있자니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에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저 멀리까지 다 보이네요 네, 치약산도 보이고 치약산까지 백원봉과 약 50km 떨어진 치약산이 보이다니 맑은 날씨 덕에 오늘 산행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치약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보는 걸로 만족할게요 아, 이게 능선인가요? 그렇죠, 능선이 쭉 이어지는 거죠 접으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너무 예쁘고 근데 능선을 걷는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오르내리면서 걷는 맛이 있는데 실제로 올라올 땐 너무 힘들고 내려갈 땐 무릎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능선을 조금씩 걷는 거는 정말 편하고 즐겁게 경치도 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용문산 백원봉에서 하산하는 코스로는 용문산 자연휴양림으로 원점 회기하는 길 외에도 용문산의 정상인 가섭봉을 지나 용문산을 거쳐 하산하는 종주 산행과 시원한 계곡을 지나 산하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의 산행은 원점 회기 코스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 가보는데요 멀어지는 백원봉을 뒤로 안 채 하산의 길목인 헬기장으로 향해 봅니다 아, 아까 그 헬기장이네요 네, 아까 그 헬기장입니다 이번에는 두리봉으로 한번 가시죠 두리봉이요? 아까는 이쪽으로 왔으니까 두리봉으로 해갖고 휴양림으로 내려가는 걸 올라올 때는 이쪽으로 왔지만 내려올 때는 두리봉 쪽이요 우리 둘이 두리봉으로 가요 네, 둘이 갑시다 가시죠 헬기장에서 두리봉까지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가는데요 새로운 길로 가는 설렘과 하산의 즐거움 때문일까요? 금세 도착했습니다 다 왔잖아요, 두리봉 어, 여기에요? 네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구경하고 어, 여기 무슨 돌탑이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진 돌탑을 만났다면 바로 이곳이 두리봉! 아, 또 금방 내려오니까 이쪽 코스가 날 것 같아요 하산길은 하산길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보니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까지는요 대신 지금부터는 조금 경사가 급하지만 그래도 경치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산행리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네, 얼른 갑시다 배고픕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두리봉에서 휴양림으로 내려오는 길은 바위도 많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하산하다가 바로 요 이정표가 보인다면 오른쪽 말고 직진해야 출발 지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안녕 숫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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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